안녕하세요. 러브캣 모델 한유지입니다. 지금 저는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러브캣 가방을 만드는 공장, 공방 공장에 와있는데요. 오늘 파울로 씨와 함께 같이 가방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진짜 이태리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만 만든 가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짠! 이게 바로 제 가방입니다. 한유주 라인입니다, 여러분.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써있죠? 바이 호주라고.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과 그리고 하트와 러브캣. 참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. 여기서 직접 만들고 있는 가방인데요. 제가 만져보니까 가죽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가죽은 한번 손으로 만져보면 그 느낌이 따로 알 수가 있잖아요. 제가 오늘 맛을 만져보니까 정말 좋은 가죽인 것 같고 프릴이 되게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. 러브캣 바이 호주! 장인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거란 말이야! 러블리하고 큐트하고 사랑스럽고 되게 여성적이면서도 어떤 옷을 캐주얼을 입을 때도 그리고 정장을 입을 때도 어디에나 다 어울리고 이걸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이건 광고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방을 메고 촬영을 해봤는데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예쁘고 그리고 굉장히 갖고 싶은 매력이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방인 것 같아요. 사랑과 고양이! 사랑과 고양이! 러브캣! 이건 농담이고요. 러브캣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 모든 것 안에 하트고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? 그리고 또 플러스? 발라람?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러브캣 안에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 사랑과 발랄함을 먹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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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